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영빈입니다 이곳 미국 LA에서도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고 큰 병원에서도 물론이고 주위 양로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속출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꼭 집에 계시면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요 꼭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모두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한 것처럼 클로로콘 말고도 또 다른 치료제를 미국 FDA에서 응급용으로 긴급 승인했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치료에 대한 관련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치료는 코로나 완치자들의 혈액 안에 있는 항체를 코로나19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의학용어로는 혈장치료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회복한 환자의 혈액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다른 코로나 환자에게 수혈을 하는 개념의 치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100년 전 스페인 독감에서도 사용되었었던 약간 원시적인 치료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재조명된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에 적합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완치가 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완치자들의 혈장을 사용해서 치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는 많은 완치자들이 자기가 직접 헌혈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져 미국 적십자에서도 코로나19를 위한 헌혈을 안내해드린 웹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벌써 이게 최고의 치료제다라고 앞서가기 전에 일단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결과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권위적인 전환 중에 하나죠 자 아마에서 3월 말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중국에서 완치자의 혈장으로 5명의 중증 환자를 치료한 케이스를 실었습니다 이 5명의 환자는 모두 인공호흡기를 다한 중증 환자였으며 이미 칼레트라랑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아무 차도가 없어 이 혈장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혈장 치료를 받으시고 난 후 2주일에 걸쳐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바이러스의 수치가 떨어진 것이 보였고요 중환자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이 SOFAR 스코어도 좋아졌고요 이렇게 호전되는 케이스들을 발표한 논문이지만 역시나 부족한 점들이 많았죠 5명을 상대로 한 작은 연구였고 대조금과 비교를 하지 않았고 이 혈장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이미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시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치료가 이 환자들을 좋게 했는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더 임상시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매일 수천 명의 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FDA에서도 응급용으로 긴급 승인한 것이고 미국에서는 뉴욕, 시애틀, LA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치료로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정말 이 많은 완치자들이 마음을 합해 헌혈을 해서 중환자실에 계신 이 중증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만약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매주마다 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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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